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법,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옷에 좀 묻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세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고르는 방법까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속건조를 느낍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상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속건조를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기초 케어를 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크림이 크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 전 단계에 바르는 것을 한 레이어만 바른 거나 아니면 아주 얇은 거를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건조를 더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실 때는 기초 케어를 너무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원래 바르시던대로 충분히 바르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선크림으로 탁 마무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선크림을 각각 이루고 있는 성분 자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속건조를 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유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중에서 스스로 잘 선택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너무나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전성분까지 사실 안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왜 우리가 선크림을 딱 짜고 나서 굉장히 쉽게 발려지고 바르고 났을 때 굉장히 투명한 피부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유기자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보통 제가 유기자차를 추천을 드릴 때 어떨 때 추천을 드렸냐면 내가 메이크업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실내에서만 활동합니다. 라고 할 때는 유기자차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받으면 그걸로 피부로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바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어서 너무 야외활동이 많거나 햇빛을 자주 받는다거나 피부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유기자차를 꾸준히 바르시게 되면 약간 피부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신에 유기자차의 장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제형이기 때문에 바르고 나면 바른 듯 안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대신에 이것은 오일 베이스이기 때문에요. 촉촉하다 그래서 기초 케어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피지 분비를 더 많이 분비하게 하면서 오일 베이스인 이 유기자차와 같이 합쳐지면서 더 번들거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피부나 임산부,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유기자차를 굳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유기자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차는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있어서 민간피부나 10대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한테는 굳이 유기자차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무기자차의 먼저 장점부터 들여다보면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니까 팅 하고 튕겨내는데 우리가 제형 자체로만 판단해 본다고 하면 어떠냐면 유기자차를 바로 옆에 놓고 이렇게 비벼보면요. 무기자차가 약간 더 뻑뻑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무기자차는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 정도로 발림성이 좋은데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성분은 무기자차 성분, 진코옥사이드나 티타늄디옥사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강조드렸던 진코옥사이드가 참 뛰어난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UVA와 B를 둘 다 동시에 탁월하게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UVA를 훨씬 더 잘 차단하는데요. UVA가 사실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95% 이상으로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피부 속 깊숙한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 기미색소 침착이나 아니면 주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UVA를 잘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 튼키나 진코옥사이드가 이왕이면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 유기자차만 쓰고 싶은데요. 유기자차에는 그러면 UVA 잘 차단하는 거 없나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아보벤존이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있어요. 제가 UVB보다는 UVA가 피부에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UVA 성분이 잘 들어가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아보벤존 같은 경우에는 UVB 차단하는 것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UVB도 잘 차단하고 있는 성분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팅 하고 튕겨내주니까 훨씬 더 피부에 자극감은 좀 없겠고 10대나 임산부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쓰기에도 참 괜찮기는 한데요. 아까 조금 뻑뻑하게 만들어진 선크림을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속건조를 느끼고 건조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기자차를 쓰실 때는 기초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잘 만들어진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속건조를 거의 느끼지 않게 수분감을 잘 담을 수 있는 성분까지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를 고르실 때 제형을 보고 고르시는 거 참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너무 매트한 걸 쓰시게 되면 피지 분비가 더 원활하게 되면서 뾰루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크림도 약간 촉촉한 걸 쓰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선크림에 바르는 양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왜 손가락 이렇게 검지를 보면은 검지에 이만큼 정도는 짜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왜 예전에 보여드렸던 논문 기억나시나요? 선크림을 1차로 바르고 나서 2차로 쿠션이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그런 것과 같은 걸 한 번 더 레이어를 하게 되면 혼자 단독으로 선크림을 바른 것보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제가 예전에 한 번 논문과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메이크업까지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선크림 바르는 양을 레이어를 펌핑 기준으로 보면요. 한 번 끝까지 쭉 펌핑하신 다음에 이 정도의 양을 얼굴 전체에 바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펌핑한 양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덜어서 바르시고요. 특히나 외부로 외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이나 목 뒷부분, 귀 뒤까지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할머님이 92세인데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꼬박꼬박 선크림을 발랐을 때 피부와 목의 이런 차이를 보시면 진짜 선크림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목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외부로 외출하셨을 때는 더더욱더 목 부위에 꼼꼼하게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크림 바르고 나면 옷 부분에 사실 선크림 묻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선크림 바르고 나서 옷에 묻었을 때 어떻게 세탁해야 될까요?에 대한 질문 참 많이 주십니다. 선크림에 묻었을 때 효과적으로 세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금 간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클렌징 워터 있죠. 클렌징 워터를 옷 부분에 좀 축축하게 적셔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빠졌다라고 하면 그 상태로 바로 세탁기에 넣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좀 오랫동안 착색되어 있는 게 많다. 혹은 선크림이 묻은 양이 좀 많다라고 할 때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30도에서 40도 정도 된 물에 주방 세제를 좀 풀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옷을 다 담그지는 마시고요. 선크림이 묻은 부위만 좀 불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면 활성제랑 같이 섞이면서 선크림이 쑥 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기로 돌리면 훨씬 더 깨끗하게 선크림을 빼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옷에 묻는 게 너무 불편해서 목 보이까지 잘 안 바르게 된다. 이런 분들 많은데요. 사실 옷은 세탁하거나 우리가 옷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피부는 바꿀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 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선크림을 발라서 보다 더 예쁜 피부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사실 그 목을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보인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 특히나 외부로 외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목까지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차 세안에 대한 건데요. 보통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2차 세안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레이어랩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즈워셔블 임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즈워셔블 임상 받았다고 해서 폼 클렌징으로만 세안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설거지할 때 보면 물에 좀 불려 놓잖아요. 그 불리는 과정이 우리가 1차 세안제를 쓰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에 충분히 불려 놓지 않으면 세척할 때 훨씬 더 그 얼룩을 떼내는 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세안제를 쓰는 것은 피부를 더 피곤하게 하거나 장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안하는 방법이 바로 1차 세안제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선크림 자체의 기반은 오일 기반입니다. 그냥 폼 클렌징으로 세안하시게 되면 100% 깨끗하게 지워지기가 좀 어렵고 오일 성분들이 피부에 계속 누적되게 되면 여드름을 올라오게 하거나 뾰루지가 올라오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1차 세안제와 2차 세안제를 같이 쓰시는 게 사실상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안제로 오일이 있는 것을 자극 없이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난히 민감한 피부다 라고 할 때는 클렌징 워터 쓸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클렌징 워터는 솜을 같이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솜은 사실 지나가면서 장벽을 조금 훼손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축축하게 솜에 적셔서 클렌징 워터로 닦아내시거나 아니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세안을 1차로 그냥 물 세안만 하시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세안하시는 게 사실상 선크림을 닦아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될까요? 요 질문 참 많이 주십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건 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간접적인 햇빛을 받고 있는 환경인데 실내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선크림을 바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UVA가 창문을 뚫고 우리 피부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의 경우는 집에서는 안마 커튼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니라 창문이 좀 많이 오픈되어 있고 또 통유리로 되어 있는 집도 참 많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내에 있다라고 해도 계속 간접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고 있고 가능한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녁 때 세안하실 때도 1, 2차 세안제를 써서 선크림을 지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기자차는 바르고 나서 20분 후부터 자외선 차단 능력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기자차는 바르자마자 나가시면 20분 동안은 그대로 자외선에 노출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발림성은 좋지만 미리 바르셔야 되는 게 유기자차입니다. 대신에 무기자차는 물리적인 필터를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혼합자차는 어떨까요? 혼합자차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합자차는 바르고 바로 외출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자외선 차단 능력이 생겨요. 유기와 무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자차와 무기자차는 바르자마자 외출하셔도 바로 자외선 차단제 능력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선크림을 고르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에어리스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꼭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용기에 대해서 참 많은 스터디를 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또 흐르면 흐를수록 그 자외선 차단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진되고 나서 최소한의 공기에 노출되는 것이 참 중요했고 또 우리가 개봉하고 나서도 공기를 최소화하면서 노출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튜브 타입보다는 에어리스로 꼭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크림 기준으로 볼 때 개봉하시고 나서 가능한 6개월 이내에 쓰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 부분은 과거에도 한 번 짚어드렸었는데 작년에 쓰셨던 선크림 좀 아깝다고 몸에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작년에 쓰셨던 거 1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자외선 차단 능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있으시죠?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필터 자체가 공기와 함께 노출되게 됐을 때 그 능력을 좀 상실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기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에어리스 용기에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UVA를 차단하는 성분이 있는지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UVA를 잘 차단하는 성분의 대표적인 것은 진코옥사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간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성분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기자차를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아보벤존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UVA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표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외선 차단 임상을 잘 받은 건지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 번 자외선 차단 능력에 대해서 한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겉면에 적혀있는 SPF 50이나 PE 플러스 4개가 붙어 있는 고로한 지표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화장품들 보면은 앞면에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이렇게 오버라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보면은 어 이거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적혀 있었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 그 표준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버라벨에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자외선 차단 기준을 충분히 잘 넘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표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미국 FDA 기준에도 통과했는지 또 국제 ISO 기준에도 통과했는지를 판단하시고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선크림은 진짜 비싼 화장품 바르시는 것보다 선크림 제대로 바르시는 게 사실상 피부 보호나 예쁜 피부를 유지하시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은 여름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발라야 되는 제품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좋은 선크림 제대로 바르셔서 더 예쁜 피부 오랫동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